황순훈의 똑짓는 늙은이 1950년에 쓴 글입니다. 황순훈은 1915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사망했습니다. 평가가 있는데요. 황순훈의 작품은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 소설미학의 전범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법적 장치들, 소박하면서도 치열한 휴머니즘의 정신,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에 대한 애정 등을 고루 갖춘거리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나기로 유명한 작가죠. 읽겠습니다. 독짓는 늙은이 인연, 200번 죽이도 쌀련, 알른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린 자식을 놔두고 그래 도망을 가? 그것도 아들놈 같은 조수놈하고서. 그래, 지금 한창 나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인연, 내가 아무리 넓고 병들었기로 서니 그랑질이야 할 줄 아니? 인연, 하는데 옆에 누웠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였으나 성령감은 꿈속에서 자기 품에 아는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으로 알며 오냐, 때건 내 어미가 아니다. 하고 꼭 품에 껴안는 것을 옆에 누운 어린 아들이 그냥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 잠꼬대에서 성령감을 깨워놓았다. 성령감은 잠들기 전보다 더 머리가 무겁고 언짢았다. 애가 종래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오오오! 하며 성령감은 잠꼬대 속에서처럼 애를 끌어안았다. 자기의 더운 몸에 별나게 애의 몸이 찼다. 벌써부터 이렇게 얼려서 될 말이냐고 성령감은 더 바싹 애를 껴안았다. 그리고 훌쩍이는 이제 일곱 살 난 애를 그렇게 안고 있는 동안 성령감은 다시 어린 것을 두고 도망간 아내가 새롭게 괘씸했다. 아내와 함께 여드름 많던 조수가 떠올랐다. 그러자 그 아들 같은 조수에게 동년배의 사내와 사내가 느끼는 어떤 적수감이 불길처럼 성령감의 괴로운 몸을 휩쌌다. 성령감 자신이 집정 잡히지 않는 병으로 알아 누웠기 때문에 이 갈 마지막 가마에 넣으려고 그의 혼자서 지어놓다시피 한 중옹 통옹 반옹 멋새기 같은 크고 작은 독들이 구월 보름 가까운 달빛에 하나하나 도망간 조수의 그림자같이 느껴졌을 때 성령감은 벌떡 채방망이를 들어 모조리 깨부수고 싶은 충동을 받았으나 다음부터라도 자기가 독을 지어 한 가마 채워가지고 구워내야 당장 자기네 부자가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면서는 정말 그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지거시 무거운 눈을 감아버렸다. 나리발자 성령감은 열었던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일어나 앉아 애들은 헐걸 이길 왱손이를 부르러 보내놓고 왱손이 올 새가 바빠서 자기 손으로 헐걸 이겨 털 위에 올려놓았다. 성령감의 손은 자꾸 떨리었다. 그러나 반쯤 독을 지어올려 안은 조마구 밖은 부채 맞이로 맞두드리며 일변 발로는 털을 돌리는 익은 솜심하는 알아눕기 전과 다를 뻔는 듯 했다. 왱손이가 헐결 이겨주는 대로 중옥 몇 개를 지어냈다. 그러나 차차 성령감의 솜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 맞이로 두드려 올릴 때 벗떡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짙던 독을 때리든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감 못하는 새 그만 얇게 모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혀지지를 않았다. 열대문도 있었다. 영감은 쓰러지듯이 짙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영감이 정신이 떨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왱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영감은 죄인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기후 한계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 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어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영감은 확 분노같이 밀어 누가 그랑질에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밤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술 입에 떠 넣으며 이번에는 애 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탄맛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에서 취미로 올라오거나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매우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도 또 쥐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점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뇌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40년 내 없이 숯뇌를 다 먹는 듯 했다. 송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 이기던 왕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감에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영감에게 내년에 마저지어 척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보았으나 송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 독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송영감이 한 번 쓰러져 있는데 박물장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와서 알른 몸을 돌봐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조미엄 사발을 송영감 입 가까이 내려놓았다. 송영감은 이제 어린 아들에게 거랑질해왔다고 고함을 쳤던 일을 생각하며 이 아무에게나 친절한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제만 해도 애한테 밥이랑 그렇게 마음이 주어 보내서 잘 먹었는데 또 이렇게 미움까지 쏘오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거저 어서 씻기 전에 한 모금 마셔보라고만 했다. 그리고 송영감이 미움을 면모고 못 마시고 사발에서 힘없이 입을 떼는 것을 보고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정말 이 영감이 어떤 병으로 죽으려는가 보다는 생각이라도 뜬 듯 당손이를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주워버리는 게 어떠냐고 했다. 송영감은 쓰러져 있던 사람같지 않게 눈을 흡더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쏘아 보았다. 그리고 어느새 송영감의 손은 앞에 놓인 미움 사발을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로 떼밀치고 있었다. 그런 말 하려 이런 것을 가져왔느냐고 썩썩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송영감은 또 쓰러져 있던 사람같지 않게 고함 질렀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송영감의 고집을 아는 터라 더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가자 송영감은 지금 밖에서 자기의 어린아들이 어디로 엎혀 가기나 하는 듯이 밖을 향해 목청껏 당소나 하고 애를 불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애다 뜸막 문에 나타나는 것을 이번에는 애의 얼굴을 잊지는 않으려는 듯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만 기운이 지쳐 감아버리고 말았다. 애는 또 전에 없이 자기를 쳐다보는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섰다가 아버지가 눈을 감자 더 겁이나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송영감은 독짓기보다 자리에 쓰러져 있는 때가 많았다. 백개가 모차니 아식 20여 개를 더 지어야 한가마 충수가 되는 것이다. 한가마를 채우고 채우게 짓자 하고 마음만은 급해지는 것이었으나 몸을 일으키다가 도로 쓰러지며 흰털 섞인 노랑수염의 입을 벌리고 어깨 숨을 쉬곤 했다. 그러한 어느 날 물감이며 바늘을 가지고 한돌림 돌고 온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마침 좋은 자리가 있으니 당손이를 주워버리고 말자는 말로 말이 난 자리는 재물도 넉넉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 마음씨가 무더군하다는 말이며 그 집의 천에 어떤 젊은 내외가 살림을 엎어치우고 내버린 애를 하나 얻어다 길렀는데 얼마 전에 그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 연함은 살이나 된 그 애를 찾아갔다는 말이며 그때 한 챔을 주어 보내고서는 영감 내외가 마주앉아 얼마 동안을 친자식 이런 듯이 울었는지 모른다는 말이며 그래 이번에는 아버지 없는 애를 하나 얻어다 기르겠더라는 말을 하면서 꼭 그 자리에 당손이를 주워버리고 말자고 했다 송령감은 앵두나무집 할머니와 일진의 일이 있은 후에도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통해서 먹을 것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이 흔히 이런 노파에게 잊기 쉬운 이런 주선이라도 해주면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 그걸 탐내서 그르는 건 아니라고 그저 인정만은 늙은이라 이 편을 위해 주는 마음에서 그르는 것만은 아는 터이지만 송령감은 오늘도 저도 모를 힘으로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아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자기 눈에 흙들기 전에는 내놓지 못한다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그렇게 고집만 부리지 말고 영감이 살아서 좋은 자리로 가는 걸 봐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느냐는 말로 사실 말이지 성한 사람도 언제 무슨 병원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앓는 사람의 일을 내일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아느냐고 하며 더구나 겨울도 닥쳐오고 하니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송령감은 그저 자기가 그랑지를 해서라도 애를 굶기지는 않을 테니 염려 말라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돌아간 뒤 송령감은 지금 자기가 그랑지를 해서라도 애를 굶기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그리고 사실 아내가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이 살다가는 그랑지를 할 게 무서워 도망갔음에 틀림없지만 자기가 병만 나아 일어나는 날이면 아직 1등 호주라는 칭호 아래 얼마든지 독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한 가마 똥만 채워 전처럼 잘만 구워내면 거기서 겨울 양식과 내년에 할 미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서 한 가마를 채우자고 다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었다 하루는 송령감이 날씨를 가려 종시 한 가마가 차지 못하는 독을 손이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내워야 말았다 지어진 독만으로라도 한 가마 구워내리라는 생각이었다 독 말리기 말리기라기보다도 바람쇄기다 햇볕도 있어야 하지만 바람이 있어야 한다 안개 같은 것이 끼인 날은 좋지 못하다 안개가 그치며 바람 한 점 없이 해가 갑자기 쨍쨍 내려 쬐면 그야말로 걷잡을 새 없이 독들이 가로새로 터져나간다 그런데 오늘은 바람이 좀 치는 게 독 말리기에 아주 좋은 날씨였다 독들을 마당에 내이자 독가마 속에서 거지들이 무슨 독을 지금 굽느냐고 중얼거리며 제가끔의 능마살림을 안고 나왔다 이 거지들은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독가마를 찾아들어 초가을에는 가마 초입에서 살다 겨울이 되면서 차차 가마가 시그감에 따라 온기를 찾아 가마 속 깊이로 들어가며 한겨울을 나는 것이다 송령감은 거지들에게 지금 뜸막이 비었으니 독 구워내는 동안 거기에들 가 있으라고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전에 없이 거지들을 자기 집에 들인다는 것이 마치 자기가 거지나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가마에서 나온 거지들은 혹 들은 인가를 찾아 독량을 가고 혹 한편은 양지바른 데를 골라 들어 누웠고 며치는 아무데고 앉아서 이 사냥 같은 것을 하기 시작했다 송령감도 양지에 앉아서 독이 하얗게 마를 정도를 지키고 있었다 독들을 가마에 넣을 때가 되었다 송령감 자신이 가마 속까지 들어가 전에는 되도록 독이 여러 개 들어가도록만 힘쓰던 것을 이번에는 도망간 조수와 자기의 크기 같은 독이 되도록 아궁에서 같은 거리에 나란히 놓이기만 힘쓰다 마치 누구의 독이 잘 지어져 나 낙이라도 해보려는 늦저녁 때쯤 해서 불질이 시작됐다 불질 결국은 이 불질이 독을 못 쓰게도 만드는 것이다 지은 독에 따라서 세게 떼야 할 때 약하게 떼도 약하게 떼야 할 때 지나치게 세게 떼도 돈은 불을 덧돼도 들 때도 안된다 처음에 슬슬 떼다가 점점 세게 떼기 시작하여 서너 시간 지나면 하얗던 독들이 흑색으로 변한다 거기서도 누드대 시간만 떼면 독들은 다시 처음의 하얗은 대로 되고 다음에 적색으로 탔다가 이번에는 아주 샛말 같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쇠가 녹는 듯 하늘의 햇빛을 쳐다보는 듯이 된다 정말 다음날 하늘에는 맑은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 곁불 놓기를 시작했다 독감아 양옆으로 뚫은 곁창 구멍으로 나무를 넣는 것이다 이제는 소나무를 단으로 넣기 시작했다 아궁이와 곁창의 불길이 귀를 잃고 확확 내손다 이 불길이 그대로 어제 늦저녁부터 아궁이에서 좀 떨어진 한 곳에 일어나 앉았다 누웠다 하며 한결같이 불질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송령감의 두 눈 속에서도 타고 있었다 이렇게 이날 해도 다 저물었다 그러는데 한편 곁창에서 불질하던 왱손이가 곁창 속을 들여다보는 듯 하더니 분주히 이리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송령감은 벌써 왱손이가 불질하던 곁창의 위치로서 그것이 자기의 독이 들어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왱손이가 무얼 하기 전에 먼저 문어 앉았느냐고 했다 왱손이가 그렇다고 하면서 이젠 독이 좀 덜 익더라도 곁불질을 그만두고 아궁이를 막아버리자고 했다 그러나 송령감은 그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냥 불질을 하라고 했다 거지들이 날이 저물었다고 독가마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송령감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죄고 있을 때였다 가마 속에서 갑자기 뚜왕뚜왕 하고 독튀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송령감은 처음에 벌떡 반쯤 일어났다가 도로 주저앉으며 이상스레 빛나는 눈을 한 곳에 머물린 채 귀를 기울였다 송령감은 가마에 있는 독의 위치로 지금 것은 자기가 지은 독 지금 것도 자기가 지은 독 하고 있었다 이렇게 튀는 것은 거의 송령감의 것 뿐이었다 그리고 송령감은 또 그 튀는 소리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알타가 일어나 처음에 지은 몇 개의 독만이 튀지 않고 남은 것을 알며 왱손이의 거치적거린다고 거지들을 꾸짖는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어둠 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날 송령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자기네 뜸막 안에 미어있었다 옆에서 작은 몸을 오그리고 훌쩍거리던 애가 아버지가 정신 든 것을 보고 더 크게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송령감이 저도 모르게 애 보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다 그러나 송령감은 또 속으로는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다 이튿날 송령감은 애를 시켜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오게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오자 송령감은 애들어 놀러 나가라고 하며 유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애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앵두나무집 할머니와 단둘이 되자 송령감은 눈을 감으며 요전에 말하던 자리에 아직 애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 된다고 했다 얼마나 먼 곳이냐고 했다 여기서 한 2, 30리 잘 된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고 했다 당장이라도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치마 속에서 지점몇장을 꺼내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송령감의 손에 쥐어주며 아무 때나 애를 데려오게 되면 주라고 해서 맡아두었던 것이라고 했다 송령감이 갑자기 눈을 뜨면서 앵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돈을 도로 내밀었다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없으니 애 업고 가는 사람에게나 주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애 업고 가는 사람 줄 것은 따로 있다고 했다 송령감은 그래도 그 사람을 주어 애를 잘 업어다 주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서 애나 불러다 자기가 죽었다고 하라고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하다가 지고리 고름으로 눈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다 송령감은 눈을 감은 채 가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물이랑 흘리지 않으리라 했다 그러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 저렇게 너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감은 송령감의 눈에서는 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억혀오는 목소리를 겨우 참고 저것 보라고 벌써 눈에서 썩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앵두나무집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안는 애의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왔다 그냥 감은 송령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애의 훌쭉훌쭉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눈을 떴다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지어놓은 독이라도 한 게 있었으면 싶었다 순간 뜬막 속 전체만한 공허가 송령감의 파리안 가슴을 억눌렀다 온몸이 오므라들고 차오물 송령감은 느꼈다 그러는 송령감의 눈앞에 독감아가 떠올랐다 그러자 송령감은 거리로 가리라는 생각에 불현듯 잃었다 거기에만 가면 몸이 녹여질러 송령감은 기는 걸음으로 뜬막을 나섰다 거지들이 초입에 누워있다가 지금 기어들어오는 게 누구라는 것도 알려하지 않고 꾸무룩거려 자리를 내주었다 송령감은 한옆에 몸을 쓰러뜨렸다 우선 몸이 녹는 듯해 좋았다 그러나 송령감은 다시 일어나 가마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무언가 지금의 온기로서는 부족이라도 한 듯이 곧 예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송령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기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이 발산하는 듯 어둑한 속에서도 이상스레 빛나는 송령감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열어제친 겨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늑갈 맑은 햇빛 속에서 송령감은 기둥걸음을 멈추었다 자기가 찾던 것이 예에 있다는 듯이 거기에는 터져나간 송령감 자신의 독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송령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나간 자기의 독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네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뱀뱀 어이없이 강렬 수 있다 송령감은 개선나간 상처